예전k 기이과에 종을 자가 쓰여 본격한 이덕이야 왜 이렇게 이 술 신경 시간을 다 좋아해 너는 피지어 고향도 다 흩리나 너는 술을 마시기 그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보러 간다. 표현대, 내가 얘기한다면 일어나고 싶던 일 일어나고 싶던 일 일어나는 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도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?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너희도 알 수 있는 사람 생략 그렇게 환기 환급 다시 말해 내 생각에는 어린아이 너희들만 기다리니 내가 사용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생생활 오늘 또 못见面 아 아 이 정도가 커졌어 육성농기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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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하니 많은 곳에 외베저 제가 말했을 때 말했을 때 제가 말했을 때 그쪽으로 가고 싶었을 때 그쪽으로 가고 싶었을 때 그쪽으로 가고 싶었을 때 지금 이미 가고 싶었을 때 그는 내 목표가 말하자마자 당연히 너무 잘했을 때 또 너의 걱정은 뭐? 와베저 이 안주가 제가 처음으로 널 찾아봄 사실 그는 그는 한국의 평생장에서 수정인 명이예요 너는 안 마셔나 하지만 저는 안 마셔나 바이밍에 지금 안 마셔나 안 마셔나 미안해 너와 같이 볼 수 있는 이렇게 말해 진짜 그의 계단 알겠습니까? 아니면 너 진짜 배워진다고? 지니니마 한참의 환영롱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일은 안녕하십니까 큰 일을 못했을 때라 지금ância 불가능한 시간가 불가능한 발가능 부서는 시가 더 더 큰 시간 왜요? 이게 진짜 미안해 울고 있어 도저히 가봄고 안전 또 가봄고 갈등 그냥 내가 신고병 내가 그 사람을 지켜봐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 너 진짜 너와의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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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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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절의 성령이 정말 백발을 다 버렸어 무슨 말이야? 그 시절의 성령이 그 시절의 성령이 그 시절의 성령이 아... 주니라